진도대교 진도대교가 바로 앞이 보이네요. 건너편이 명랑회전 기념관이고요. 지금 보시는 이곳이 바로 명랑 대체으로 했던 그 장소입니다. 이쪽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왔고요. 이쪽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회들이 경파를 하죠. 물살이 굉장히 생 곳입니다. 멋있다. 이곳과 도전을 보이네요. 거의 6개 전에 거의 다 cruyERS을 빌리기 바랍니다. 뭔가 장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그를 보면서 또는 이제 semin Birmingham을 보내 juvenile.. 이즈 가지는처음을 불러 fascinating.. 이렇게 가르치던 계절에 노래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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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